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공격 라인을 완전히 바꿔서 공격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명기야, 수리 빼고 한 명 올라가라. 괜찮다. 태기가 올라가든 명기가 올라가든 한 명 빠지고 한 명 올라가라. 괜찮다. 수리 빼게 된다. 한 명 올라가고 붙어. 잡고 잡고 잡고. 가운데. 조금만 조금만. 형님, 끝까지 따라가지 마요. 날씨 진수 좋다. 정매야, 저리. 정매. 안 데려와. 정매야, 정매아. 정매. 침 WAY, arkadaş. 형,条인. 아. 정매. 지금은 어사이 팀이 공격진이 발을 다 느린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3백을 써도 충분해요. 들어가는 11분만 잡아듭니다. 라인 너무 내려가 있어요. 지금 수비가. 스피드가 안 되니까. 스피드가 안 되니까. 무더군요. 골인데. 슛. 아 쟤누이네.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수비하고 미들 너무 벌어지는 지금. 택윤아. 너는 쭉 돌려가버려. 그 앞에 그까지. 한 명만 있으면 돼. 마무리. 아. 나이스 나이스. 지금 에이스가 진정규 선생인데 지소 선생님이 저걸 놓치네. 바운드가 조금 더 덜 됐으면 좋았는데도 천천히 해도 됐는데 급패스로 대상에서 패딩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왜 안 잡아요 상대방 스쿼트보다는 우리 스쿼드가 훨씬 더 덜 됐는데 지금 공격 스쿼트를 바깥 부서 11번이 빠져가 있어서 저는 공줄 데가 없지 뒤로 벌려주고 뒤로 벌려주고 뒤로 벌려주고 맹기 따라가지고 따라가지고 헤딩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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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편 공격도 느릴 것 같아 우리 공격도 똑같은 데도 있거든 이거 발리면 안 돼 오케이 손으로 완전히 미는데 그렇지 명기 좋다 명기 잡을 수 있어 원래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명기 잡을 수 있어 원래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저거 마크를 해줬어야죠 서로 미루고 우리 팀의 제일 약점이 헤딩이 헤딩이 안 된다는 거니까 주영씨가 참 잘한다니까요 캐스트를 저 주영씨 옆에 있었을 때 꽤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말이 쉬지 않으니까 멘트가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지금 공격하고 수비하고 완전히 나눠버렸어 차라리 제가 촬영할 테니까 해설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촬영하면서 해설하면 돼 주영씨 다 하잖아 현진제도 한번 오세요 주영씨는 이제 능력이 독점 제가 촬영할 테니까 해설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부터 제가 갈게요 해설을 해주세요 저도 잘 할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기나 하는 거 같은데 으어 좋다 운슨 오시 같다 아이고 다음 해! 야, 갖고! 다시! 얼려, 얼려, 얼려! 안 나가나? 나이스, 빨리 돌치면. 집어! 갑니다! 고향이 죽어, 고향이 죽어! 정매해! 가자, 옆으로, 가자! 야, 샷! 어, 진수 나이스! 바로 슛, 바로 슛! 이거 매우...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겁 받아ının doc으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진수축 빠지쁘고 빠지쁘고! 빠르다니까 공이. 공이 바람이 많아. 살렸다 진수장님. 좋았는데 이거 때리면 되는데. 아 이건 뭐야. 때렸어야지. 뭘 기러줘.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아깝죠? 저런 거로 슛을 칠 수 있는 찬스가 되어야 되고. 바로 밀고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고. 아 좋다. 됐어 됐어. 한 번 더 몸으로. 아 역시나.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진수 있네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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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 드로잉부터 다시 빼야 돼.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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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잉을 줄 때는 드로잉 딱 던지는 위치가. 우리 친구 발 앞에까지 좀. 발 앞에? 네. 이 완바운드가 아니라 발 앞에 딱 던지면. 아 완바운드? 네. 완바운드 주면 공 발 앞에까지 딱 던지면. 딱 비워야 되는데. 네. iscovered. 그리고 지금. Roh왁. 그렇게 해가 됩니다. 저게 잘하는 겁니다.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가진 기분입니다. 자 들어 있었죠 여러분. 그로잉할때는 발 앞에 주셔야 됩니다. 유빈 나가고. 수빈 나가고. garant. 사나이. 아래.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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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헤딩 어 역시 진수 믿을만합니다 뛰어야죠 뛰어야죠 바로 반대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스피드가 안되니까 스피드만 좀 더 무조건 지금 우린 보기인데 믿을때 계속 오믹 아니다 아니다 으흠 자 들어갑니다 6 넣어야 되는데 뭐야 다 땄다 다섯명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건데 진수수 빠지풍 진수수 빠지풍 진수수 빠지풍 없사이다 그 요 요 요 업사이드 안해주마 다음번에 우리팀에서 오 오 역시 오 지금 희준씨죠 좀 되나 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무언가 흡입인데, 저기는. 전, 저, 저... 원토부 할 사람이 아닌데, 수비가 지금 원토부로 올라왔는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다 흡사이고. 좀, 우리가 뒤에 들어가면 스피드 딱 따라낼 수 있는 스피드인데. 오, 쫓습니다, 지금. 해결하고, 해결하고! 어, 좋았네. 아... 어, 이런 걸 자꾸 손을 들려 그러네. 아, 좀 안 좋은 버릇인데. 가운데, 손 들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넣어줘야 돼요. 빨리 들어가면. 아, 잘 좋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수비 성공? 자,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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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받으라고. 없어. 지금 다 받으러 안 오고 들어가 보니까. 한 명 받아서 한 명 드라고 그래 나이스 나이스 징수 나이스 철벽이다 철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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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위에 줄 데가 없으면 뒤로 빼야죠. 네, 좋습니다. 아, 바비. 오, 좋습니다. 진수장님한테 좋았어야 되는데. 저 들어갈 때 콜을 하고 들어가야 그 순수들이 알 수 있더라구요. 진수장이들 할 때 콜 하고 들어가야 수비도 헷갈리고. 그냥 들어가니까 못 보지. 지금 수비에서 공격으로 자꾸 찔러 주려고. 그렇죠. 제가 그래도 나왔듯이. 원샷 원킬 패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조금 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공을 만들면서 쉬었다 가도 되는데. 아, 좋습니다. 명을 했더니 때문에 bucket에 맞은 거 같은데. 그래도 친분이 있는 장원장이기다 보니. 말을 못하는 직원장님이. 맞고 나니까 정신 못 차리는 우리 드로잉이죠. 드로잉이죠. 맞습니다 드로잉입니다. 저거는 저기 있는 원장님이 못 내려온 거지 그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편 진수야 빠지고 빠지고 진수야 쑥 빠지쁘고 그래 더 빠지쁘고 아 아 좀 아 좋아요 뱅기야 아, 좋아요. 아, 이제 조금 느리죠. 어우, 슈진 수고하네. 따라가고, 따라가고, 슈진은 진다, 진다! 아, 좋았어요. 마크해 줬죠. 지금 의사의 팀이 11분말고는 공을 제대로 컨트롤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11분만 위착해주면 공격 자체가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번 코트에는 한골을 많이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그렇지! 선수 형님 따라갑니다. 손에 치고 들어와야 돼. 그렇죠. 올라가기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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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쳤는데, 아... 아깝습니다, 유령 선수. 나이스! 나이스! 택쿠 всей 바 waters, pale진수. natural, 우리나라, 미eld intéress agreements, DIE 뭐야? explosionstur기! 칼! 제 미래 ph Carne. 미래 kam Thiso, 우리를 펼쳐 introduced. step choose 포즈가 이상한 포즈였습니다. 땅깨 포즈라고 진수대 분리 두고 아잇글론아이지 계속 치고 계속 치고 나 쉬는 금지 다리 오십시오 어 들어가세요 받고横은다고 스피드 좋고, 피지컬 좋고, 몸싸움 안 밀리고 좋습니다. 자, 우리 헤딩이십니다. 간다! 내가 절할 줄 알았다. 아, 승중 선수 열심히 뛰었습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아직까지 실전에서 응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아, 나이스. 태균이가 막아야 됩니다. 밀어야죠. 그렇죠. 역시 태균 선수. 그렇죠. 네, 나이스. 진심이, 밀고 올라오고, 밀고 올라오고, 밀고 올라오고. 자, 빠져주고, 빠져주고, 빠져주고. 태균이 좋다, 한 골 막았다. 야! 아, 좋아. 역심 과장님. 진 소장님 백업이 정말 좋아요, 지금. 반사이드 한 경기입니다만, 지금 자세상. 어? 안 나갔나요? 골킹인 것 같습니다. 저쪽 선심이 조금 팬파직이죠. 팬파직이죠. 걱정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우리가 다 팬파직으로 하겠습니다. 온갖 기계가 남는 중입니다. 우리 쪽에 태균이가 있어서. 우리 사망이야! 나눠 mans장. 그러니까 이게. 창이 나니까. 참 이뻤더라니까. 바람 불구는 아니고. 어? 아. 진 소장님이 정말 활동량이 많아. 그렇지. 우리 백호팀에 뛸 때에도 저리 뛰어줘야 되는데 그는 앞에서 다리가 다 풀리게 뛰어가지고 앞에 열심히 뛰셔가지고 두 게임이었다가 뛰셨다고 앞에 것도 안 뛰셨죠? 백호팀에 패이네 아쉽네요 ford 배불zenie 진숨 좋다 뒤 소장 Thunder ganma 반대 반대 했는데 반대 지 소장 그렇지요 앞으로 안 될 때는 미드를 거쳐서 가야죠 오 피지컬 좋습니다 거의 최 원장님이 작기는 작겠는데 아 아깝습니다 아쉽네요 우리 최인민 원장님은 스피드만 조금 유리겠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몸싸움도 웬만하면 안 밀리시죠 아 좋아요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아 좋다